유튜브 3분 줄넘기 채널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술줄넘기 초급 8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기본 뚫기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앞뒤 이동뛰기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좌우 이동뛰기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앞뒤 이동뛰기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좌우 이동뛰기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좌우 이동뛰기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앞뒤 이동뛰기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8번씩 한발뛰기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4번씩 한발 뛰기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2번씩 한발 뛰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느린 스윙 4번 기본 스윙 8번 번갈아 뛰기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신나는 유튜브 3분 줄넘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